어우 요거는 와 상태 그래도 괜찮아 아 상태 괜찮아 아기구 동료 이래서 그렇지 따보겠습니다 어우 상태 괜찮은게 아니네 벌써 안쪽에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 똥 떨어주고 똥 눌러주고 꼭꼭 눌러주고 아 요것도 상태가 내일 망가질 거 같은 거 야 내일 망가질 거 같은 거 따서 눌러주고 아 어우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아우 이런 거는 뭐 한 100개는 넣어야 1키로 되겠네 이렇게 대궁이 없기 때문에 대궁이 없어서 100개는 넣어야 1키로 될 거 같아 이렇게 땅에 가라앉아 있어 갖고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갖고 아주 잘 봐야 돼 천천히 가져가야 돼 여기도 있고 아 요거는 그래도 상태가 괜찮네 요거는 그래도 상태가 괜찮아 뱀 뱀 뱀 없겠지? 똥 나올 뻔했네 똥 나올 뻔했어 뱀 이야 좋구나 이야 꼭꼭 눌러주고 고맙다 하늘빈 눈에 띄어줘서 꼭꼭 눌러주고 어 저기 또 있구나 어 이렇게 따면서 보면은 그 주위에 이렇게 또 있어요 따면서도 이렇게 잘 쳐다보면 응 나도 상태 괜찮고 나도 상태 괜찮고 나도 상태 괜찮고 괜찮고 오 와 정말 오늘 아주 하여튼 만나면 이런거야 만나면 만나면 대물이 아주 깊숙이 으악 아 이야 따가지고 만났다 하면 대물 찔렀다 하면 능이 쳐다봤다 해도 능이 하 쳐다봤다 해도 능이 꼭꼭 해주고 아 그런데 숨어 있어갖고 잘 못봤나봐 아우 아우 좋습니다 아 작년엔 송이가 많이 나왔더니 올해는 송이가 아 작년엔 이쪽에서 그래도 아유 다 뭉그러졌네 아 다 뭉그러졌어 저게 핀거 하나 핀거 하나 있다 와 와 대빵큰데 폈어 와 야 며칠 안와봤더니 와 와 와 와 와 오 대빵큰데 딱 쇠버렸네 아 그래도 아주 향은 기똥찹니다 기똥차 아 여기도 이렇게 벌레가 다 파먹고 아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벌레들이 다 파먹었네 요거 다시 꼭꼭 눌러주고 대물릉인데 이렇게 뭉그러졌네 아 대물인데 조금 늦게 왔더니 아 대물이었는데 아 뭉그러졌어 요거를 덮어놓고 덮어놓은걸 모르고 늦게 와버렸더니 아 사그려들었습니다 어우 아깝다 아깝다 아까워 야 그래 포자 많이 퍼뜨려서 몇 년에 많이 나와라 아 저런게 어떻게 안 보였을까 동네 동네인데 이야 무너지기 직전 거 그래도 밑동알은 깨끗한데요 무너지기 직전 거 이야 딱 하나 있네 딱 하나 이야 여기는 아주 아주 조그무는 곳인데 어 자 이런데 좀 마당 능이가 쫙 쫙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긴 정오는 곳 사람도 안다녔어 아예 발자취가 없는데도 이야 능이가 나오는 나오기는 하는데 이야 요거 하나 딸랑 나왔어 아 이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